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우와 귀여워 오우 솜이 연기했어 반쪽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와 진짜 이뻐 오우 너무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? 아니 얼굴은 세상 너무 예쁘게 언니같이 생겼는데 완전 하이틴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하이틴처럼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이 나의 때에 맞게 하이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소미가 근데 소미가 이제 하이틴이 아니네 소미 이제 성인이네 그래도 너무 귀여워 소미는 언제 봐도 너무 귀여워 차 뒤집고 뮤비에서 돈이 보인다 몸매 봐 소미야 언니는 바로 요요가 왔는데 넌 어떻게 유지를 하니? 너무 부럽다 앗샬롬 니 모자 너무 예쁘다 키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히히히히 이제는 내꺼야 나쁜 여기라고 하지마 나쁜 건 널 그냥 애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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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을 줬던 내가 안타까워 해는 러브 다시 줘도 못할 만지도 않아 just because 반이 반이 반쪽 애쏘 소리 하지마 내 반쪽 이제는 내꺼야 나쁜 여기라고 하지마 나쁜 건 널 그냥 애쏘 애쏘 집까지 터뜨린다고? 진짜 이쁘다 저번에 그 뮤비랑 같이 연결해서 찍은 건가? 같은 날? 소미야 너 이 볶음 뭐야? 솔직히 말하면 덤덤으로 약간 소미의 면역력이 생겼어 소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덤덤때는 진짜 막 와 막 센세이션 충격 미쳤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래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왔어요 눈과 정신이 근데 역시 여전히 미쳤어 전소미 넌 언니 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언니?